포항 철길 숲에 24시간 연중 불꽃이 타오르는 불의 공원이란 관광명소가 있는데 자 그런데 최근 이 불꽃이 7년 6개월 만에 꺼져 시민들이 안타까워하자 포항시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경식 포항시 그린웨이 추진과정? 이 불서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물을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그 불꽃은 아니더라도 불꽃의 상징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며 가스를 조입하거나 전기 형태로 불꽃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요 네 포항시는 포항제철로 상징되는 불의 도시 이미지도 있으니 그 연중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종원이 살아난다면 시민들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? 네요!